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라가는 꿈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꿈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목표 달성 욕구 또는 사회적 위치와 관련된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올라가는 행위는 물리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또는 사회적 상승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가는 꿈을 꾸는 이유 중 하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거나 높은 계단을 오르는 꿈은 주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노력과 도전을 나타냅니다. 특히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올라가는 꿈은 종종 개인의 자기성장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도전, 경험 또는 학습을 통해 자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올라가는 꿈이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빌딩을 오르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꿈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상승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꿈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위로 올라가는 과정은 인생의 새로운 기회나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 새로운 출발점이나 더 나은 상태로의 전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꿈은 때로 정신적, 영적 상승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꿈은 꿈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는지를 고려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그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자주 나타나는 꿈의 예를 바탕으로 그 해석을 설명하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산은 그 자체로 도전과 어려움을 상징하며,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성공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는 꿈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좌절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산을 정상까지 오르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결국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꿈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꿈은 단계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계단은 한 단계씩 천천히 올라가는 과정이므로, 이는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계단의 상태입니다. 만약 계단이 가파르거나 불안정하다면, 이는 목표를 향한 길이 험난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꿈은 빠른 성공이나 성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계단과 달리 빠르고 쉽게 위로 올라가는 수단이므로,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단기간 내에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중간에 멈추는 꿈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꿈은 정신적, 영적 상승을 상징하며, 꿈을 꾸는 사람이 더 높은 의식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하거나,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달이나 언덕을 오르는 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도전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언덕은 산보다는 덜 가파르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장애물이므로,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승진을 앞둔 직장인의 꿈 HC는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꿈 속에서 높은 빌딩의 계단을 끝없이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HC가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승진에 대한 압박감과 동시에 성공을 향한 의지를 상징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직을 준비 중인 사람의 꿈 MC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상황에서, 꿈 속에서 큰 언덕을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현재의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위치에 도달할 것임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학생의 꿈 CC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후, 꿈 속에서 긴 계단을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언어 학습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취를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자를 타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꿈 승진하여 직위가 높아지고 입심양명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취득, 승리 등의 길조이다. 산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산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하늘로 올라가면 험한 산에서 어떤 사람이 조난당한 기사를 옮게 된다. 산을 뛰어서 올라가는 꿈 운명이 호전하게 될 행운의 길몽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이 회복하게 되며 이후 장수하게 된다. 산의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꿈 가로노인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호 명예의 발전과 안정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이끌거나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소를 따라 앞산으로 올라가는 꿈과 뒷산으로 올라가는 꿈 앞산으로 올라가면 서울 중앙으로 유학, 승진 등의 자리바꿈이 생기고, 뒷산으로 올라가면 지방으로 입학, 한지, 좌천 등으로 떠나게 된다. 언덕이나 산을 올라가는 꿈 언덕이나 산을 올라가는 구문 병이 빨리 낫고, 재앙이 없어진다. 연못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자격 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연어가 폭포수나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꿈 현재의 자리에서 승진하여 입신 출세하게 되고, 자리 바뀜이 생긴다.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자격 취득, 승리, 정복, 재물, 성공 등이 있고, 밝은 서광이 비친다. 옆집 등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꿈 채산성이 있는 사업에 공동 투자를 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 가까운 이웃 사이에, 남녀가 눈이 맞아, 달콤한 사랑을 나눈다. 오생 무지개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고 큰 대업을 쌓는다. 2파, 승진, 합격, 당선, 자격 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있다. 명예를 얻고 출세한다. 오인 엉쿠리 지주목을 타고 올라가는 꿈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재수생은 기대 이상의 명문대학에 들어간다. 2파, 승진, 당선, 합격, 자격 취득, 승리, 성공 등의 행운이 있다. 용이 비출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뺑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가난뱅이가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입신 출세하여 스타가 된다. 자수성가,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용이 피를 토하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2파,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성공, 돈, 재물, 논문통과 학을, 자격 취득, 결제, 합의, 계약, 면접시험, 여행, 행운 등이 있다. 우물 안에서 용이 밧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꿈 한나라의 전통적 문화유산인 미풍양속을 지킨다.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사업 발전, 승리, 성공, 재물, 행제, 학업 향상, 권세, 입사, 입학 등이 있다.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지금까지 계획한 일들이 순리적으로 풀린다. 사업이 성공을 거두는 길조다. 자동차를 몰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꿈 현재 몸담고 있던 자리에서 승진하여 영예를 얻게 된다. 합격, 당선이 있다. 자라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꿈 말단에서 중앙으로 승진하여 올라간다. 진급,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승리 등의 길조이다. 자신이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는 꿈 부기를 얻는다. 그러나 남이 소를 끌고 산골짜기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애기 따를 것이다. 자신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젊은이는 만사형통하나 나이 많은 노인은 진짜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다. 자전거로 언덕을 올라가는 꿈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공들인 일이나 사업이 있다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암시라고 하는데요. 일이 잘 풀리고 즐거움과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작은 배에서 큰 기선으로 한 걸음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는 꿈 작은 배에서 큰 기선으로 한 걸음에 올라가는 사람을 보는 꿈은 작은 기업체에서 큰 기업체로 전제, 승급 등을 하게 된다.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많은 협조를 얻고 일약 스타가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입학, 학위, 자격 취득, 취직, 승리, 성공, 운수 대통령 등의 길조이다. 진해가 벽이나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꿈 진해는 권력, 재물, 재물 있는 사람, 추정세력, 산하단체를 상징한다. 진해가 벽이나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꿈은 승진하거나 출세할 것을 의미한다. 또는 돈이 되는 일거리나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할 수도 있다. 지팡이를 짚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꿈 주의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통을 면하게 된다. 과외 공부, 조언, 협조, 목적 달성 등이 있다. 차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꿈 차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경사가 심한 언덕을 가까스로 올라가면 사업을 하며 어려움을 겪게 될 진주다. 커다란 두꺼비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꿈 입신 출세를 하게 되고 만인의 스타가 되는 등 성공, 당선, 승진, 합격, 취직 등을 암시 코끼리 코를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실력자의 도움을 받아 입신 양령하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큰 거북 밑에 구렁이가 묵은 껍질을 벗고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산전수전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입신 양령하게 된다. 고묵나무에서 파란 싹이 돋어나듯 어둡던 과거는 사라지고 오직 광명만 있을 뿐이다. 큰 거북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승진하고 입신 양령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성공 등의 행운이 뒤따른다.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직장인은 승진을 하며 기업가는 사업이 잘 된다. 진급, 합격, 당선,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소환성취 등의 길조이다. 큰 두꺼비가 나무나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는 꿈 보통 사람이 때를 맞아 입신 출세하고 만인의 스타가 된다.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 취득, 취직, 승리, 성공 등 행운과 서광을 맞이하게 된다. 큰 연어를 타고 바다에서 바로 거슬러 올라가는 꿈 입신 출세하여 금이환양의 어깨춤을 추며 꿈에 그리던 고향을 찾아간다. 꿈과 희망이 있다. 큰 집에 마루에 올라가는 꿈 큰 집에 마루에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현재의 지위보다 몇 단계 상승하거나 명예를 얻는 등 운세가 좋아진다. 타비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마음먹은 때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행운의 산모가 깊은 지위와 많은 복을 안는다. 천루신조로 만사 형통하게 된다. 토끼가 때를 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여러 마리의 토끼가 때를 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은 대단한 길몽이다. 금전운이 따르고 가정의 경사가 겹쳐 웃음이 넘칠 짐조이다. 팬더곰이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입신양령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자격취득, 성공 등의 눈과 서광이 비친다. 포도나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꿈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 장차 부귀할 길조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꼬리를 잡았다 놓치는 꿈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꼬리를 잡았다 놓치면 다른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세할 사람과 관계하게 된다. 하늘에 걸쳐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꿈 실행하는 업무에 어려운 고비와 장애를 많이 겪게 되나 끈질기 분발과 노력으로 보다 나은 성취와 발전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담장 위에 올라가는 꿈 시험에 합격되고 단밑 개구멍으로 통과하면 예비고사에 합격한다. 화재가 난 집에서 용의 하늘로 올라가는 꿈 하는 일이 순탄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번창한다. 환자가 높은 산을 향해 잡고 올라가는 꿈 병이 더욱 깊어지고 수명에 흉액이 미치는 좋지 못한 불상사의 징조이다. 황금구렁이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의 길조이다. 흰 용이 눈 속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꿈 재물, 돈, 물품, 낙철 등이나 소월의 성취와 행운을 암시 힘겹게 돌계단을 올라가는 꿈 힘겹게 돌계단을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을 성공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